짧고 굵게 집중해서 빡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로얄 토너먼트인데 최근에 로얄 토너먼트에 사실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? 램창봉이 구닥다리라서 하지만 램창봉을 장착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글토벳지? 뭐야? 나 1승 안했냐? 일자만 좀 많이 안 만나면 되는데 일자가 많으면 좀 골치 아파져 얘 각도 보니까 좀 치는데 야위 치는거 취소 그래도 무서운 조합이라서 방심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뭔가 본게 있을거 같냐 오 너무 좋지 깔끔하지 근데 피닉스가 왜 안보이지? 원래 피닉스가 좀 보여야되는데 와 뭐야 이런 젠장 빙계리였어? 쟤 디질라고 어디서 어 이거 무빙이다 요거 생각하고 있자 무빙이다 음 음 와 잠시만 어이 큰일났다 아 몽크가 좀 활력을 못하고 있네 그 조금 찌끔찌끔 살려갖고 뭐할라고 죽을 각오해야지 아 저거를 못살렸다 또 저거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그냥 톤에 갈겨버림 뭐 별거있음 좀 처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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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생각하면 되지만 뭐야 지금도 손빼 개손해보고 하는거지 야 이거 배드 이거도 반사되네 오우 좋아 깔끔해 뭐지 이거 써주자 방금은 1코스트로 이득을 좀 많이 봤다 자 상대방 상대방 아하 상대방 해골 무덤 있었지 아하 함 박아주나 옳지 몽크 괴삭이 아니 내가 몽크로 잘써서 그런거지 합격 민조 이천원 고맙습니다 내 화끈함에 좀 반했구만 맞지 바로 들어가지 나는 못참지 어 참을걸 프리패스요 자 상대방 뭐 지금 못따라오죠 상대방 순환이 못따라오죠 뭐죠 상대방 아 머스킷병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진짜 옛날에 머스킷병 만나면 아무거나 숨이 막 답답했거든 엘드살리기 드리블어땠어 하하하하 낫꺼자 으이씨...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고 플레이 하는 거지 아 저 건방진 선방 자인은 뭐지? 사람 막 당황스럽게? 명치에 그 손바닥 좀 날려줘야겠네 그럼 그렇지 다 이유가 있었어 그냥 아끼자 아끼고 클로로 하... 컴퓨터로 클로하면 장점 있나요? 장점 없음 근데 이제 방송 하기에는 좀 편하지 방송하기에는 좀 편합니다 이게 아이패드나 폰으로 방송하면은 발열도 심하고 왜 또 오래 하니까 발열도 심하고 그 다음에 자세가 구부정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것도 불편하고 좀 장시간 게임하기가 좀 힘들어 방송으로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컴퓨터 조작은 솔직히 적응을 좀 많이 해야돼 이거 나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돼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저 궁금한거 있는데 엄마 있어요? 뭐야? 뭐하는 새끼야? 뭐 근본이 없네 갑자기 무슨 밑도 끝도 없네 아 뭐 아 뭐 재미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뭐 감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어이가 없네 그냥 어이가 없다 하하 저 대 근데 생각보다 무섭대 저거 저 대 어 진짜 생각보다 일도 없으면 좀 무섭다고 음 저거 랭커덱이예요 음 저거 랭커덱이예요 음 저거 랭커덱이예요 음 저거 랭커덱이예요 오우 이거 개꿀 아닌가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아 2년만에 복귀했는데 클로어 아 피닉스가 너무 사귀던데요 아 어 사기 맞아요 원래 개Щ사기였는데 그냥 사기가 됐습니다 너프 먹어가지고 호돗개인가 헤헤 한 번 들어가볼까? 아우 늦었다 아 아 재미를 좀 보기는 봤는데 아 까비 아우 아니 저기에서 바로 로켓을 갈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자 이거 한 번 낚시 해볼까? 어차피 호급에 빠졌으니까 안 날리네 타겟팅 이쪽으로 옳지 어 뭐야 뭐 어쩌려고 자아 로켓패 들어왔을건데 안 들어왔나 하지? 아 마지막에 날렸어 그건가? 음 안 들어왔네 아 아 조졌다 이거 아 이거 좀 안좋다 이거 잠시만 이거 별로 안좋다 이거 내가 무리했다 이거 아 일단 억가딜이라도 좀 넣어주고 이제 호그 들어오거든 이거 호그 안 들어오면 너무 좋지 자 한번 해볼까 안 날리네 녀석 빠빠 찌에에에 아야 바이바이 순발력 지렸다 상봉아 힘내라 하응 알비다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그 뭐야 오늘 글토벳지 함 가보자고 하려했는데 이미 하고 있네 역시 마샬티 상봉피킬 2,000원 고마워 뭔 그 독반사는 안되지 이현수 간돌인데 무섭게 난리냐 어 저거 이거 안되지 않나? 나이스 나이스 개꿀인데 이렇게 로봇 бог 로봇 탈 괜히 들어갔네 상당히 후회스러운데 아 감돌이 진짜 씨 아 졸라 엘봤는데 아니 사람을 바보 만들어 아 졌다 이거 아 맙소사 와 조졌다 큰일났다 이거 와 이게 마이 미스 우와 와 에이 늦었다 아우 음 요거는 가만 대기합시다 감돌이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아 이거 못썼다 야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 조졌는데 왜 이렇게 잘 막히지 자 왜 왜 상대방이 잘 막히는지 제가 말해줄까요 상대방이 독활용을 안하고 있어 허리 싸움에서 독활용을 해야 되는데 앱 손 앱 손 собствен 알 돈 FL Gun s 글토 임티는 어떻게 먹어, 그러면? 아, 100등 애들은 야, 방중하고 폰으로 하면 안 돼? 아, 폰으로 하고 싶다 아, 야, 이거는 좀, 요금판은 좀 위험하다 요금판은 좀 위험하다 어? 아, 나 미치겠다 오케이, 오케이 두 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두 번 실수했다 야, 근데 이번 판은 좀 상대방이 좀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조합이 몽크랑 감돌이라서 이거 좀 쉽지가 않겠다 아, 그래, 저렇게 해야지 아, 까비 됐다, 다이어트 오 쉣 야 아 1대야 아 미쳤다 아 이거 진짜 기회 좋았는데 아 이거도 아 이거 큰일났네 야 이거 두마리 뭐하겠는데 잘하네 잘하네요 저렇게 해야지 아까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비주류 카드들이 왜 요즘 많이 쓰냐고 그게 뭔 말이야 비주류 카드들?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주류 카드들이 스펙업이 좀 많이 상향이 됐어 그래서 잘 쓰면 좀 좋아요 구도 잘 맞추면 아 또야? 아 나 쉣 아 미쳤다 아 1든지 몰랐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아이고야 큰일났다 이거 아이고야 2연패인가 이거 지금 상대방 볼무빙인데 볼무빙은 상당히 순환이 느려서 지금 아 잔망이다 큰일났다 나 이거 일드 안 돈줄 알았어 아 큰일났네 노답인데 진짜 노답인데 진짜 노답인데 진짜 노답인데 미치 아니 뭐이래 빨리도 노 오마이갓 야 이거 천천히 해야겠다 볼러 빠지고 몽크인가 안 돈줄 알았어 안 돈줄 알았어 야 이걸 못 때린다고 피 빨기냐 에이씨 저거를 못 박아준다 이것도 이제 들어올 법 지잉 할꺼거든 전부시하고 와 야 야 진짜 우주방어 지잉 할꺼야 지잉 할꺼야 야 1대 똘끼가 진짜 빡세다 아 가운데 일들을 반대로 빼다가 내가 벌룹한테 개 뚝 감아 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15승까지 하고 퇴근합시다 저 내일 아침 일찍 그 강원도 가야되요 가셨다 아 못 때리는데 이게 또 이래 된다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정재석 깐 것보다 훨씬 코스트 많이 뺐다 아 제가 그 1월화 이렇게 가족여행 가거든요 거의 몇년만에 가족여행이라서 아 쉿 미친 아 아 아 아 아 정재석 있어서 번개는 아니야 일드 빠졌을 때 빨리 하나 깨놔야지 상대방 토네이도 있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상대방 토네이도 있었지 어이 무섭으라 어 잠시만 와 가만히 있어봐 이야 다행이다 와 개같이 멸망할 뻔했다 피닉스 저거 깨어났으면 진짜 개같이 멸망했다 진짜 요번에 숙소 협찬을 받은 샌드박스에서 숙소 이제 크레이터 협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가족들이랑 이제 가기로 했어요 거의 한 2년만에 나들이 같아요 진짜 코로나도 그랬었고 또 이제 채널도 좀 잘 안되다보니까 못가고 있었는데 좀 힐링 좀 하고 와야겠어 야 이거 상상 안좋은데 큰일났네 진짜 저 덱 유일하게 내가 일자댁이랑 저 덱 만나면 좀 숨이 막히더라고 하아 하아 어떻게 뚫려야될까 바보 상봉하 힘내라 하은 김태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가족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아우 태현아 고마워 해골군데 있을거 같은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맞네 잘한다 이거 쉽지않겠다 이거 쉽지않겠다 이거 잘못된다 그러면 이런 거 한국국민의 다이집 어집 도와주 도와주 신고 도와주 에이 이라 이즈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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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많이 아픈데 잘한다 점수 체크해야겠다 그래 얼채임이었으면 저 덱 못 이기지 거의 한 8대 2 정도 되는데 8대 2 보기네 참 그렇다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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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뭐지 킹피무랑 붙었을때 상성 그렇게 안좋아 나도 좋은 나도 생각보다 할만하겠지 했는데 안좋더라고 계속 지더라구 우와 밀쳤어 천만당이다 이거 가자 아 이거 나왔다 바바리안 어 나이스 나이스 개쿨 미친 흠 내 동료가 되어라 하하하 하하하 굿 아니 여기서 리플레이 오류가 지금 있어요 버그 나도 방금 전판 무덤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지 뭐지 재미없는데 빙결인가 오 오 쉣 아 아 설마 아 저 일법에 매나있다 미쳤다 아 나 저거 많이 접어서 알아 저네한테 나이스 나이스 이거 딱 운좋게 진짜 운좋게 뚫었는데 이거 뚫어야 된다 이거 여기서 뚫어야 돼 이거 이거 못 뚫으면 클난다 인드있고 일법있고 매나있어서 아 이거 안되지 빡세더라고 한 두번정도 만났었는데 두번 다 췄던거 같애 근데 방금은 매나일법 빠진 상태에서 덱 알고 좀 무리해서 들어가서 상황이 좀 좋아졌는데 아아 인드 대신 맞춰 들어갔네 어 그러네 이건 맞을 수 밖에 없다 아 icho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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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마법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... 근데 이거 장성 너무 안좋다. 이거 너무 안좋다. 와, 야. 미친... 와, 됐다. 방금 진짜 코스트 아슬아슬 했을꺼거든? 와, 이게? 야, 이게? 야, 이게? 돌 때리네. 야, 설마... 아, 진짜 오바다. 씨... 아, 진짜 오바다. 아, 진짜 오바다. 아, 진짜 오바다. 와... 아유, 우리 모듬사리 형님 2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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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중앙 중앙 싸움이 좀 빡셋다랄까? 고맙습니다. 잘한다. 부계정이야, 이거. 상봉하 힘내라. 하응 모듬사리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. 방금 저 모듬은 이기면 안 됐어야 될 상성이야. 안녕하세요. 창봉님 옛날에 한참 즐겨보다가 최근에 다시 자주 보고 있는데 창봉님 플레이 영상 볼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항상 파이팅입니다. 가족여행 잘 다녀오세요. 아, 나 저 말 또 졸라 들을 때마다 좀 약간 킹바듬과 귀여움의 그런 사이랄까? 마, 어지럽네. 마, 어지럽네. 아, 이거 우째 이래되냐. 우째 이래될까? 와, 이게 이래 말린다고? 씨... 개갔네. 아 너무 말려 붙네 조졌네 아 이거 조졌네 쫄아 아 이거 큰일났다 한개 와 뭐야 아 이거 버튼 미친 놈 아니C 버튼을 가리고 있어 아 어지럽네 아니요? 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와 미쳤다 자 15승 성공했습니다. 15승 1패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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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